퇴사자는 낭야를 공격하고 있고요 제가 부캐를 치면 돌아올 텐데 그래도 지금은 공격하기 굉장히 좋은 기회죠 평온에 지금 무장 배분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를 세우는 걸 뺄 수가 없어요 일단은 부캐를 공격을 하고 우금과 관우 장비, 거기 드림팀 드림팀인데 병력을 남겨두고 가야 돼요 저는 사병으로 나가고 비병으로 뛰어나가고 제가 희정부인만 데려가고요 요령부인은 남아서 잠깐 지켜주고 병기는 저만 들고 갑니다 빨리 갔다 오면 되니까 여기서 포신님이 분리를 해가지고 와서 속공지에 좀 넣어주세요 포신이 기병으로 바꿔서 뛰어오세요 포신, 진군 오케이 아 근데 오는 길에 이게 너무 많다 도착했으나 있으려나요? 근데 포신님이 지금 해산하니까 얘네가 다 해산했어요 우리 부인을 무시하나요? 우리 부인을 무시한다면은 나가서 격을 먹으세요 인구 2만입니다 이미 배분이 안 되는 게 우리 이쪽에 중신도 다 줬죠 중신 다 준 데다가 나머지는 또 동지고 장비 한 명 딱 비어있습니다 부인께서 시작부인이 연전 배우고요 요령부인도 연전 배우고 도겸하고 우리 동맹이잖아요 귀큰놈 뭐해요 동맹인데 그거를 빨리 먹고 갈 수 없나? 13일 일단은 아 근데 우리가 치면 동맹하던 게 없어질 텐데 부인께서 잠깐만 제가 일부러 그래도 부인은 남겨놓고 왔어요 잠깐 서있어보세요 정창병으로 우리 상병 애쓴 거 보니까 또 관우가 근무 중신이죠 빨리 잡고 가면 돼요 빨리 여기를 때려가지고 우리가 치러 가고 관우가 공성이 좋으니까 이걸 깨시고요 다행히 태사자가 군병으로 나왔어요 괜찮아 나머지는 뭐 쩌리들은 상관없고요 태사자만 빨리 해결하면 됩니다 중차 연격 바로 까져요 반으로 돌아서 바로 들어오시고요 안으로 이거 먹을 필요 없고 안으로 들어오시고 다 빨리 안에 안 들어가죠 다행히 안 들어가죠 세상 중량 무시해주고 둘러칩니다 백도어는 뒤에 포시님이 와가 줄 거예요 반납 아닌 적 아 이거 진 깨야 되겠다 하기가 너무 갈려요 호신이 빨리 못 들어오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가고 요요가 돌아오죠 문을 제가 열어놓고 뭐야 아 거기 인구 2만 자리 갈아버리고 이것도 만인 적으로 빠르게 갈아버립시다 만인 적 제부가 아직 아 훨씬 도착을 못했어요 결국에는 태사자를 포박했고 야 여기 들어오나요 너 왜 여기까지 와있어 건축 다 하면 유해도 건축하고 버텨주면 되고요 어 거의 다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빨리 제복으로 돌아가고요 포시님은 부캐에 잠깐 계세요 여기도 안 서 있으면 쟤네들 들어오니까 아 시간 벌어줄 거예요 부인께서 자 부인은 내려와서 유건축 포시님은 내려와서 고밀건축 자 부인 버텨주세요 부인 군신입니다 버텨야죠 도착 와 개많이 왔네 많이 온 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겁니다 부인이 창병이라 요거는 쓸 수 있겠네요 전진 불쟁이 조심해야 되는데 쟤네가 더 많이 탈 거예요 만인적 아 좋아요 기토 저희 기토이 좀 전까지 우리가 고통받았는데 이제 상대가 고통받을 차례죠 나랑 죽을 수도 있어요 죽진 않았네 자 만인적 가운데서 때려버려 민의 창병 써주고요 와 저게 11명 지나왔어요 근데 석포 맞으면 죽으니까 무시해요 석포 맞으면 죽어요 어차피 석포야 믿는다 안 가네 조표 가면 죽으니까 뒤로 좀 빠져주고요 돌아주고 장음은 또 왜 여기 와 있어요 그 겸잡으로 전진 부인이 연종접수 사기를 못살렸네 부인의 군신 한번 가야죠 가자 후군신이에요 최초로 아버지 군신 딸 군신 부신님 계속 건축하시고 조금 여 아 이게 서로 싸우는구나 근데 한복이 일단 막았고요 저는 조조박타각을 봐야 되는데 얘가 또 노타각하고 동맹이죠 조조를 살려둘 수가 없어요 동맹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등용하러 갑니다 저는 해산하고 부인은 남아계세요 이제 등용 퇴사자 관우가 가시고요 저는 손관이 등용하러 가요 아 원소놈이 빠르게 넓히네 근데 한복이 어이 또 한복했다 동탁은 이쪽 거의 다 잡았고요 한복이 지금 20장이에요 그 하복 통일에 그 하복 통일에 손중대 왕수 설전을 해도 제가 이제 부인들 때문에 지력이 조금 버프가 있죠 송설식 지력 옵니다 호신도 건축 아이고 조조가 땅을 넓혔네 이러면 조조 막타치는 게 조금 왕수 버려 왕수 버려도 사람 많습니다 부캐 국연이 무완국 외파리 무완국부터 등용을 해산자 관우 설득 좋았어요 저는 사풍관 안되는 애는 관우가 등용하면 돼요 손관도 관우가 되죠 관웅이 버려진 놈이 등용이 안 돼서 공룡을 제가 등용을 되나요? 오케이 유비는 65% 연도 됐고 왕수는 아까 안된다 한번만 더 해보고요 안되면 저는 관웅 등용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되네 그리고 동무까지 잡읍시다 포시님 겹겹이 둘러싸요 부인은 령까지 건축하러 가고요 스텝 부인께서는 해산을 하셔도 될 것 같... 아 이거 건드렸다가는 동맹하고 있는데 문제 생기죠? 관우 선건 좋았고 관우가 가논까지 가자 어 들어오나요? 아니죠 돌아가죠 돌아가죠 방수는 제가 안되니까 그만 돌아오고요 방수는 다른 임무장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완료했으면 내려서 령안까지 잡으세요 동맹할 사람이 없네 장비도 친구할 필요는 없고요 친밀토 80까지만 빨리 올려놓도록 할게요 지금 5명 남았단 말이죠 부인 바로 건축 바로 건축하세요 지금 5명이 남았는데 장비하고 퇴사자고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용 왕수를 공용히 가세요 부인은 훈련을 아 이거 제가 해야 되네요 와 농공에서 압도적이에요 등용을 많이 해서 그렇죠 우리 군의 기둥 명예 회복이 막 제대로 되고 있어요 자 마무리가 됐고 어 요령 건축을 하면 뭐 좋으니까 건축을 하고요 장비 또 방문했어요 담아하면 80대죠 80만 만들어 놓고 구제 친구는 의미가 없으니까 80만 만들어 놔도 4명 남았고요 어디로 갈지 좀 봅시다 도겸 쪽에는 건축을 제가 잘 해놔서 해산해도 되고요 부인 여기 건축하고 아까처럼 남아서 혼자 지키면 되고 유비와 95%예요 동맹이 곧 될 거란 말이죠 조조를 막타를 원소랑 한몫 싸우고 있는데 굳이 제가 거길 들어갈 필요 없고 둘이 싸우라고 놔두고요 조조에 복양 공격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인 돌아오세요 장수 분배는 됐나요 분배를 아직 하나도 안 됐고요 15명 여기 있고 회귀하는 병력이 7600명 귀한 활동을 친구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활동은 누구랑 유비는 같고 관웅도 술 좋아하죠 술을 매우 좋아하는 녀석입니다 이게 된다고? 안으로는 나가야 되니까 귀한 했네요 어차피 호감 띄워놓은 거 담아까지만 해주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분배가 안 돼가지고 병력을 여기서만 써야 돼 아까처럼 관우 장비에 퇴사자까지 쓸 수 있죠 근데 포시님까지 가는 게 좋아요 속공지를 쓰는 게 좋으니까 저 가고 퇴사자는 남아서 지키고 관우에게 우리 유령부인 어디 갔어요? 아 유령부인 저기 나가 있구나 아 아 유령부인이 나가 있는데 포신에게 딸 주고 저도 부인이랑 관우 장비는 뭐 유비는 동맹 가서 안 되고요 장비는 무한국 데려가고 관우는 구기한 데려갑시다 제대에 저는 사병을 천명 들고 가고 저만 충처 부인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건축만 합니다 와 유흥 둥형됐어요 유퓨가 저까지 갔어요? 잠깐만요 와 유퓨가 어떻게 강동평정을 완벽하게 다 해버렸네 형주는 동타기 원술은 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세력 판도가 되게 이상하네요 원술도 이상하게 살아남아가지고 동맹 상태 홍변하고 유장하고 정전이구나 유원하고 훈련이나 합시다 태사자 맥스 때려 자 부인 호평이 잡으러 오세요 못 나오네 다 나가있나? 대구 낙지는 쓰면 좋지만 큰 의미가 없고 안에서 의료진이나 받고요 그룹이 잡으러 오세요 흥건 자 속공지를 다같이 받고 여기서 관우는 이쪽으로 장비는 이쪽으로 저는 앞쪽으로 갑니다 아 전이 창병으로 왔네 그러면은 포시님이 적을 깨러갑시다 전이가 저렇게 나올 확률이 높죠 저랑 장비랑 둘러칠거에요 잡았고 관우 바로진군 고치같이 인왕서기를 아 연속으로 써가지고 사기 다 날아가네 너도 사기 날아가봐라 서로 사기 다 날아가서 시뻘기에요 아 인왕서기는 그만 써라 다 갈리네 관우만 믿어요 연격으로 아 군신 써야되는데 와 인왕서기에 우리 병력 진짜 많이 갈렸다 혼자가지고 전법이 좋으니까 그래도 연전은 좀 살았어요 방비 동력이 진짜 많이 갈렸어요 전신 빨리 오세요 공지 쓰게 후동까지는 갈아버리고 우리 빠져야되요 아 좋았다 조한민 제발 부장 없어라 사망이거나 포박이면 저 조한민의 5600명을 부장도 없죠 아 포박은 못했네 공지 가자 지금 도시님 제일 앞장서고 있어요 지금 어휴 이 불 끌려마 아 이 족을 빠지게 놔두면 안되는데 장비가 혼자 해결해 가서 일대일로 요령 부위는 거기는 건축할 필요가 없는 땅인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요령 부위는 그 따라 들어오세요 포진하지 마시고 전투가 좀 세지고 있으니까 따라 들어오시고 따라가고 우린 안으로 들어가고 아휴 녹봉굴만 제복에만 다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물자 재분배를 좀 할 걸 그랬네요 장비 안으로 그래도 연전이 높아가지고 파기 떨어진 거 다 해볼게요 자 우리 부위는 왔고요 이쪽으로 저는 빠져서 이걸 좀 깨도록 하겠습니다 난속공제 받고 조슨씨 조슨씨 우리 얄밉게 조슨 죽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조슨 죽이지 않아요 이쪽으로 다 빠지세요 죽이지 않고 의료진 받을 거예요 포신님 포신님 끝까지 다 봤고 죽여버려 지금 거의 인성질 수준이었어요 만총들 8명을 포박 부위는 거기 서 계시고 아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갈려가지고 일단 백망 쪽으로 재남도 잡았고요 우리 동맹을 했나요? 유비가 안 보이죠? 동맹 성공했네요 동맹은 성공했네요 이쪽으로 지금 두 명이 이동을 했고요 건축은 제가 안 하고요 저는 관도를 잡으러 가고 백망 건축은 부인께서 합니다 아 또 나오네 이놈 불량고라서 전투에는 큰 지장은 없어요 관도 공격 또 의료진 관우는 저쪽으로 구경말 뜯지도 않고요 이쪽 이쪽 진군 부인 잘 오셨어요 어차피 닿지도 않겠네요 살려주시고 진희룩 둘러싸러 가고요 여기서 살아다녀 아니 이제 진희룩도 덤빕니까 저한테 관직발로 무력이 2올랐습니다 이제 79에요 80도 바라볼 수 있어요 군신 군신 구강존원 도망다니세요 군신 아버지가 딸이 지금 앞뒤로 둘러싸서 이쪽엔 저의 영격입니다 한도를 깨세요 요양부인께서는 백마원 건축 건축하지 마시고 굴양구를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요양사 돈은 모아오고 다시 재분배하면되요 건축해가지고 돈이 모자란 감이 있네요 제압하지 말고 그대로 들어가고요. 부인께서는 여양항까지 들어갑니다. 미리 항구를 다 뚫어놔요 여포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양평관 조조님 나와보세요 전생에서는 제가 조조의 묘지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죠 맹도 깔아가지고 매운맛을 보여줍니다. 리도진 어 저 구경 씹어가지고 설전 안하니까 되게 편해요 역시나 관우가 저걸 깨러 가고요 장비는 이쪽 관우가 사이드에서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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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 꾸면서 들어갈 거예요 가운데 저의 일격을 받으세요. 가자! 지금 바로 후기! 도저 진공을 군사로 잡고 있네요. 독먹고. 진군. 둘 동시에 진군. 독을 풀어. 아유 잠깐 지망암정. 궁병이나 빠질 수 있어요. 에라이. 에라이 못 빠졌다. 괜찮아. 곡 잘 풀었고. 관우 사기가 높아서 안 밀려요. 자바이넘 하우연. 관우 병력이 다 갈렸네. 500명 남았어요. 충차 설치. 도저는 100명 남았고. 100명 남은거 맞죠? 도저는 100명 남았고요. 관우가 이겼네. 조인토박. 등용 누가 갔나요? 실패. 누구를 등용하러 간거지? 사람이 없는데. 순찰은 민심 쓰레기네요. 민심을 살펴주시고. 한해가 막타예요. 근데 병력이 좀 많아가지고. 부인께서 와서 여기를 또 지키고요. 우리는 요양사에 가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마. 개수가 필요 없고요. 어? 누구 왔어? 체험의 등용. 계속 듣기를 또 일기 배웁시다. 여기도 일기 무한국한테 배우고요. 6900명. 아, 병력이 너무 많아. 어? 동탁이 여길 지나... 아, 동맹이라서 지나갈 수 있구나. 어? 동탁이 여길 지나... 지나가게 둡니다. 아, 잠깐. 조조 땅 여기도 있네? 네. 건축만 해놓고. 앞에 관도... 아니, 아니. 앞쪽 관도. 중군. 와, 정욱이다. 홍건이 정욱 데려왔어요. 근데 정욱이 오면 제가 짤릴 수도 있는데. 방열도 왔고요. 공중은 동탁의 항복. 야, 그러면 이쪽이... 아, 여기 하나 남은 게 항복했나 보네, 공주. 세력 판도가 되게 빨라요. 조조는 어디로 이걸 깨러 오는 거죠? 깨세요. 저는. 초잡으러 갈 거예요. 착수시마쇼. 충차 가지고 갑시다. 저만 충차를 들고... 관우도 충차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따로 다니니까. 어? 안 깨고 갔어요? 아, 초를 막으러 오네요. 오히려 게이드. 오, 잠깐만요. 이건 뭐예요? 오, 지나가네 둘이? 조조가 뭐 동맹을 얼마나 많이 했길래 도겸도 지나가요. 그리워지는 필요가 없고. 기도와... 강철기. 도겸차 허용. 구리워지는 필요가 없고. 구경 멋본시피더니 이제는... 이거 안건내지도 않아요. 손실 다나와 버리네 뒤에 막아주고 관우 진짜 계속해 이득 보네요 관우를 가진 특권이죠 못 들어가게 뒤에 막아줘야 되고 포신님도 뒤에 좀 막아주세요 위보 맞아서 막아주지 못하네 장비가 막아줘 됐어요 됐어요 얘부터 내 군을 못 깨가지고 와 도겸이 도겸이 저랑 동맹해가지고 조조가 지금 동맹이 도겸과는 정전이고 동탑과 동맹이네요 원소 한복은 동맹이 없고 공손찬이 아직도 살아있고요 진공포박 우리 지금 정욱이 왔는데 다행히 아직 팔풍권 얘가 제가 군사자리 뺏기기 전에 최대한 더 많이 인걸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한의 막타 부인께서 여길 또 와가지고 부인밖에 믿을 게 없죠 장남도 설득 시작 부인 부인 내리고 일기 한 단계 더 올리고요 분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빵열 정도면 믿을 만합니다 그리고 이쪽 퇴사자는 병력 빼도 되죠 어차피 도겸이랑 동맹이니까 퇴사자가 어... 정욱을 데리고 나오세요 퇴사자를 밀어가지고 조조를 끝내겠습니다 빵열은 이쪽 지켜주면 되고요 조조태가 안하고 끝까지 들어오네요 그럼 퇴사자가 괜히 가서 자극하지 말고 잠깐 서 있어요 수비하는 게 더 좋으니까 어... 철기 전부 나가고 퇴사자가 포신 얼른 오세요 다시 속공지 포신님 정법을 잘 받아가지고 거의 주인공급이에요 지금 잡으러 가자 나와주면 둘러싸기 더 좋죠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한해를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제가 위로 올라가고 이건 뭐예요? 들어오는 겁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죠? 태사자가 서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자 있으니까 됐고 백망에서 조금만 회복을 하고 들어갑시다 오케이 출발 부인은 무평건축 다시 기도 철기 그쪽으로 가나요? 속공지에 있어서 빨리 갈 수 있어요 저거 못먹게 아유 먹었네 자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니까 뒤로 나오세요 다리 앞에서 조사버립시다 유케이노 신주에 대비해서 태사자가 뒤를 다 막아줘요 속공지에 써주고 맨 뒤로 가서 막아 아는 죽지 마세요 와 그거 막고 있었는데 그걸 빠져나가네 거기 다 빠져나가네 어 뭐야 우리 한 명 죽었어요 장비부대 개멸 쏙 빼먹고 나가버리네 그래도 우리 하우돈 잡았고 사이 쪽으로 가고 관우가 이겹시다 와 더럽게 회복해요 연노가 깔려있죠 사자가 병력이 많아서 상관없어요 연격 관우는 여기 주시고요 성문까지만 깨고 빠질 겁니다 성문까지만 깨고 태사자가 이제 알아서 해야 되죠 제 할 일은 다 했어요 이제부터는 태사자의 영역입니다 가찌야 투장 용약 아들과 악진을 데리고 나왔네요 자 들어갑시다 관우가 200명이지만 그래도 잘 지키고 있고요 요령 부인 건축을 거기 하셔야 되고요 동탁 앞에 다시 사자태 앞으로 가서 연격으로 조사버리겠다 이놈아 저까지 마무리 14명 부박 저희가 거의 승기를 잡았죠 이제 동탁 여기서 조금만 앞에 견제해주고 합으로 올라가면 원서도 충분히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겸하고 동맹이 아주 좋았어요 부시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